하늘 쉼터에 5분 신앙 상담을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5분 상담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5분 상담 질문은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부인과 갈등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부인은 세상적으로 살기 원해 서로 이상이 안 맞아 싸움이 잦다 보니 상처를 많이 받고 양심도 괴로워 이제는 자유화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는 질문의 답변을 찾아보겠습니다. 부부가 결혼하여 살다 보면 서로의 자라온 환경과 사상과 지식과 경험과 생각 등이 많이 틀려 서로를 항상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간에 이해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서로 하나가 되려고 조율하는 과정에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데 서로 자신의 것으로 상대를 점령하고 알력과 투쟁과 다툼을 하게 됩니다. 공격과 방어가 되어지지 않으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공격하고 방어하고 경계하고 싸우고 다치고 아프고 상처가 생기고 이 상처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 쌓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자아의 성이 쉽게 하나로 연합해지지 않습니다.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점령하면 그때서야 점령과 포기로써 끝이 납니다. 어떤 부분은 부인이 어떤 부분은 남편이 점령하고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점령을 당하는 부분은 불만과 불평과 상처받은 아픔이 때가 되면 튀어나오게 되므로 관계에 위기가 오곤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뜻을 이루고자 말씀대로 살아야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강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부인이 따라주지 않으면 부인에게 건면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또 강요하기도 하며 옳고 그름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반항이 있게 되며 그래 너 혼자 잘났다 혼자 잘해봐 라는 식으로 끝이 납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우자와 신앙관이 틀리다 보면 성경을 보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며 사는 것이 고상하고 옳은 것이고 안락하고 사치하고 놀러다니고 세상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보는 등 세상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가치없게 생각하고 유치하게 보이며 저질수로 멸시하게 되기도 합니다.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존경과 권위가 없어지며 관계가 끼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게 되면 부인은 너나 잘해라 자기도 못하는 주제에 누굴 가르치냐 예식이 되어 양심이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 문제의 해결점은 인간적으로 옳고 그름으로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경우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혼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제자들의 하나님의 일은 전도하고 보금사업을 확장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으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이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그분께서 심령에 거하셔서 그리스도의 정신, 곧 법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계명입니다. 계명의 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곧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가 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웃을 사랑하시는 삶 곧 원수도 사랑하라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상담하시는 형제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오해 곧 계명에 대한 오해로 부인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부인이 믿음이 없어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16절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리니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님은 온전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제와 전도사업 등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가정의 부인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부인을 정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않는다는 사랑의 말씀에 가늠한 여인의 심령이 녹아내려 그 사랑에 다시는 범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읽은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대신하여 다시는 범죄치 말라고 선보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녀는 마음이 변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의 심령은 사랑으로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죄 짓고 싶은 여인을 구해놓고 내가 너를 구해주었으니 앞으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하는 명령이 아니십니다. 그녀의 마음을 사랑으로 변화시키셔서 예전의 마음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놓고 창조주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님께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실 수 있습니다. 부인은 그 사랑에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연약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이혼을 허락하셔서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시며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쉼터 5분 신앙 상담이었습니다.